아니 진짜, 몇 시인데 이렇게 아이디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벌써 이틀째 안 들어오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일로 와라? 일로 안 와? 아니 왜 집에는 안 들어오네? 뭐하고 있느라고, 누구야? 무슨 소리야? 초상집 갔다 왔다니까? 뭘 초상집에 이렇게 반짝이 옷을 입고 갔다 오냐고? 이렇게 반짝이 옷을 입고 갔다 오냐고? 미선이 누구냐? 미선이 누구냐? 미선이? 노래방 사장님이... 아니 사장님 무슨 사장님이야? 미선이 핸드폰에 있던데? 아니 시끄러워, 이씨, 이끼야! 야 야 야 야 야 왜인이야! 이거 뭐야 이씨! 이거 뭐 이씨? 야 야, 이따! ! 아아앗! 어.무 찢어 피자이샤이샤이샤이샤이샤이샤이샤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티가 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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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시다 뚝딱뚝딱뚝딱뚝딱 하다가 나 낫짜러지지마시다 입장办까 생각해봐 싸울 필요 없잖아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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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자 웃자 다자 웃으면 잠시나 해라켈! 나 이렇게 해봐 딱 된대 나 이러면 손이 안 나 안다니까 해봐 아니 이렇게 파봐봐